아 더러워 맘마미야 너무 느끼하게 녹음됐나봐 어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는거지? 뭐야 이게 바라는 공부는 안하고 아 이런 느낌으로 직접 플레이 해봐라 자 이번에 해볼게임은 모든 효과음을 자신이 스스로 녹음해서 플레이 해볼 수 있는 젤리카라는 게임입니다 우리 장작분들이 다른 데에서 보시고 너무 재밌어 보인다면서 추천을 해주셔서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 효과음으로 플레이 하는거지 어? A와 D를 이용해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 이 어디 부딪힐 때마다 사람이 직접 녹음한 극음이 나오네 효과음이요 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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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encies 보잉 보잉 보이지만 일단 내 파일을 사용하기로 해 놓고 고소 더러워 완료 하고 소리를 일단 하나하나 다 녹음을 하자 일단 기본 소리 들어보고 어? 여러 가지를 녹음할 수 있어? 어? 이거 여러 가지 할 수 있구나 와우 아 충돌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네 찡굿 들어보자 찡굿 되게 녹음이 깔끔하게 되네 갓겜이네 두번째 꺼 이구키 교수 해달라고? 이구키 교수 목 아파 푸 푸 푸 푸 푸 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푸 이구 우우 야 마마메 아 우리 100% 으ども 푸 ojos 가 아 만족스러워 만족스러워 아 괜찮네 어 내 목소리 계속 들으니까 더러워 짜증나 얘들아 그만해 일단 초반 스테이지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 계속 가보자. 레벨 완료. 왜 이러냐고. 자 1, 2, 3. 아 이거 왜 이렇게 밀어야 되는구나. 제발 나 좀 그만 괴롭혀. 이거 밀 수 있는 거죠? 질린다. 아 더러워. 아 맘마미야 너무 느끼하게 녹음됐나 봐. 어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는 거지? 아 이거 뒤로. 아 이 상태에서. 다시 위로. 이게 뭐지. 세계 1에 빨간색에 도착해서 사용. 좋은 소리. 오 이거 밀 수 있어요. 왜 공의 효과음까지 내 목소리로 커버가 되는 거죠? 이 쿠키쾅. 맘마미야. 호전 폭삭. 이. 으이야. 울락. 울락. 이. 아 그렇지. 이게 지금 보니까. 초기화하고 다시 진지하게 녹화를 해야 될 것 같아. 으이야. 와. 지금 웬만한 거 녹음 다 했는데.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 한번 빨리 들어보자 이제. 어. 슉. 울뚝. 아 흐하하하하. 문 닫아버리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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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옹ух Stroai paree. 탈각. 오. e이. 자 녹음 다 했어. 탈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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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기대가 돼요. 쑋. 품. 어. 스. 으이. 어. recorded Chuai Seoi STUDON을은 느낌 중 rewards. Kathleen surve ager. 아 이건 또 녹음 안 했는데? nasu rule ancest 건순. 세ång gagner 모습 yon을 виде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흐흫 후 으아 으우야 후 징긋 후 후 후자 폭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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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없이 녹음했다 징긋 후 후 마 마 매아 징긋 후 후 어엉 어엉 아 이거 계속 밟고 있어야 되나 봐 이렇게 말랑거려 지금이야 후 후 후 지무소믄 오 먹었어 뭐지 저 보라색? 어 뒤에도 보라색이 있는 어 먹었죠? 어 네 진짜 별의별 효과음이 다 나오네 어어어 나 떨어져요 나이스 아 어디가 아 저거 먹어야 되는데 아 이 기계 돌아가고 있는 소리인건가 이게? 호전 복사! 노리라라! 아 아 어어어 하하하하하핰 마마 매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어어어eh 어 뭐야 아 뭔가 되게 적절의 효과을의 다 하하하하 에이 으 아 오 오 두리라루 오 못 찍어요! 못 찍어! 아 야 어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야 으 으 으 으 잠깐만 이거 복감이 너무 아니 복감이 너무 커 그럼 복음을 없애자 칭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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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 야 야 맛있어 칭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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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은근히 헷갈려 칭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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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onte 칭긋 칭구 칭긋 칭긋 칭 modèle 칭 어? 아 드디어 먹었다. 노리라라~~ 아 시카이~~ 하하하하 저거 짜증나. 딸깍 아 이제 스페이스를 누르면 커지네. 브링 아 이게 유일하게 지금 녹음 안 하는 소리인데 뭔지 알았어. 뭔지 알았으니까 녹음을 하자. 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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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 딸깍 뷔봅 바빱 뷔봅 빠이 으아 경수 경복 이렇게 해서 스테이지를 열면 굉장히 감회가 새롭지 않을까. 뷔 딴딴던 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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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영 뭐지? 오케이 저런 느낌이군 이제 피아노 보다 빨간색 표지판이 큰 것과 작은 것 왜 이러는 걸까요? 또래 뒤로 가면 뭐가 있지? 응 안돼 돌아가 아 뭐야 이거 할까? 어? 야아 어 이게 크기가 커지면 힘도 좋아지네 야아 찡긋 미 야아 오우 미 이야 막 이러고 있네 어? 잠깐만요 이건 뒤쪽에 구멍이 있어 기어 들어가면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찡긋 어 됐다 이게 뭐지? 비밀출구? 첫 번째 세모를 발견했습니다 각 레벌마다 한 개씩 숨어있어요 비밀 출구 2-1 발견 아니 저기는 깨야지 오리로리 야 야 아 저기를 어떻게 넘어가야 돼 징꽃! 야! 후! 아! 우맘! 우루룰루? 우루룰루? 왜 웃어? 자, 여기서 빠르게 후진! 후진! 올라왔다! 올라온 상태에서 이걸 먹고 이 상태에서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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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저거 어떻게 먹어 올라가서 작아졌다가 커지면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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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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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nts.. ply 푹! 푹! éch! 푹! 에.. 와아 근데 비밀 출구를 발견하면 일반 출구는 일반 출구도 먹어야 되네 오른쪽 위에 보니까 세모랑 동그라미 두 개 다 있어 근데 깃발이랑 시계 표시랑 컵은 뭐지? 일단은 이게 계속 같은 효과만 들으니까 정신이 나갈 것 같아 계속 바꿔줘야 돼 사운드팩을 플레임의 정신 나간 효과음 어? 이거 왜 기본으로 됐지? 아 어떻게 최고 기록이랑 나랑 움직이는 게 똑같냐? 아 최고 기록이 좀 더 빨라졌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주 왜 못 먹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어 지금이야 어 잘 봐 아 좋다 아 미친 음 안돼 돌아가 아 진짜 개오마이 아 하 어 음 맛있어 하 하 하 이 아우 야 진짜 아 아 좀 아 젤리 아 짱 이건 그냥 내가 평소에 방송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데 흐의 아 어 으으으으으으으읍 으으으으 으아 이거 왜 기본으로 바뀌었지? 먹었어? 커지렴 작아지렴 먹었어? 커지렴 작아지렴 먹었어? 커지렴 시간이 없어 커지렴 먹었어? 커지렴 먹었어? 커지렴 먹었어? 작아지렴 잠깐만 먹었어? 가만히 있어봐 으아静 먹었어? 아 똑같 accumulated 정확하지 작아지렴 됐다 커지렴 자... 노릴러르~~ 어차피 가요! 딸깍 와... 잠깐만 신호우야 딸깍 뚜뚜뚜 따아아아!! 딸깍 딸깍 뚜뚜뚜 따아아아!! 빨리 가 причett utilizar 발전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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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 두루룰루 빨리 가, 빨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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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 근데 비밀... 비밀 골대는 어디 있을까? 이 밑으로 떨어져도 되는 건가? 응, 먹었어? 응, 안 돼. 돌아가. 자전자 찌그러지는 거 효과가 개쩐다, 진짜. 응, 먹었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자가지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자가지렴. 응, 먹었어? 여기서 아래로 떨어져볼까?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자가지렴. 응, 먹었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를... 응, 먹었어? 응, 먹었어? 조용히 져야, 플레이. 응, 거지렴. 어, 됐다. 아, 됐다. 시간이 없어, 빨리 해. 시간이 없어, 빨갛. 아, 시끄어. 좀 더 바꿔볼까?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요? 빨갛을 바꿔줘. 이거. 이거로 바꿔보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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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제 바꾸자, 질린다. 이거. 이거. 야, 이걸 깨셨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야, 박수 세 번. 어? 괜찮네. 이거. 자, 다음 거 가보자. 빨리 가, 빨리 가, 가, 가. 응, 먹었어? 커지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작아지렴. 먹어봐. 맛있어. 어떻게 말하는 거야? 먹었어. 작아지렴? 커지렴. 먹었어. 작아지렴. 커지렴. 작아지렴. 커지렴 작아지렴 먹었어 커지렴 시간 없어 작아지렴 먹었어 커지렴 작아지렴 아 떨어진다 응 안돼 돌아가 응 먹었어 커지렴 작아지렴 커지렴 커지렴 작아지렴 커지렴 작아지렴 커지렴 됐다 떨어지면서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응 먹었어 커지렴 작아지렴 어 됐다 어 됐다 응 먹었어 커지렴 응 먹었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작아지렴 복이 응 안돼 안 돼 돌아가 아익 종속경보 되어 라인 각에 커지렴 커지렴 171 0028 어 아 가 제발 × 작아지렴 왜 안가지는거야 가 작아지렴 작아지렴 됐다 숙의 작아지렴 niez 아아아아악 응 으움 이제 침착하게 칙진 야 이걸 깨셨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야 박수 3번 이거 슬 아 근데 뭔가 클리어 했을 때 임팩트가 없다 이거 야 이걸 깨셨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야 박수 3번 길이가 녹음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짧아서 말을 빨리 하니까 기운이 없다가도 있어 보여 와 축하해요 이게 진짜 기운 빠지게 생겼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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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응 먹었어 커지렴 시간없어 자가지렴 또로로롱 진짜 개시끄럽네 빨리 가 빨리 가 가 가 응 먹었어 커지렴 뭐야 저거 어떻게 한 거야 아 딱 올라가면서 커지기 시간없어 시간없어 자가지렴 커지렴 커지기 커지렴 오 좋았다 먹었어 커지렴 맛있어 먹었어 커지렴 먹었어 작아지렴 지우기 먹었어 작아지렴 종으로 가면 종으로 가면 아아 먹었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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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자 이렇게 효과음을 이용해서 플레이 해보는 젤리카를 플레이 해봤는데 일단 게임 자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막 특색이 있지는 않아서 이 정도까지만 즐기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음을 직접 녹음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편리성이 좋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효과음을 빠르게 녹음해서 잘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은 정말 즐거웠겠지만 게임이 생각보다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밌었으니까 됐어 아주 이상한 소리 좀 내지 마 좀 음 참ют하고 둘 quella d